아 반대풀 때 보다 훨씬 안정감있잖아요 반대풀 할 때 보다 괜히 흡혁이 더 쉽게 못 때리고 보험도 있고 봐봐겠다 라인업 6성 6성에 5루 4성 딱 보험도 보여요 6성에 5루 4성 얘만 6성이고 다 4성이에요 응양사 현재 병원 할만하니까 제가 6.5 하고 이렇게 즐기고 있어요 아니다 6.5가 아니라 5천원까지 있으니까 7만원? 7만원 주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7만원 주르고 문제 없잖아요 7만원 주러도 10만원 이러면 이거 해야지 끊기면 어떡하지? 어 뭐야 야 너 디진다 너 이거 이러면 얘를 펴면 되지 그냥 아 쓰면 안되겠다 지장상력 2개인가 아 씨를 하면 크게 차야되는데 크리티컬 야이씨 싸구레 씨라 나 치명타 난 좀 올려줄게 미안하다 모모카야 지금 나 힘이 없어서 망했다 이씨 해봐야겠죠 해봐야겠죠 이거 피가 살짝 없는데 음 아 저 모모카사면 돼 씨 모모카 어딨지 여기 주위 있네 모모카드 효주 올려줘야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いただきます 桃の花 桃の花 私らを守ってくれるんだ 入れてん 段取らすぎずが 12体 桃の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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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개꿀룸 어워만 받쳐주마 저희들 할만한데 육성 5성 4 4 4 4 4 4 누가 육성이었지? 잠옥 육성였나? 골조 5성 이거? 얻어오 터질라나? 얘가 이걸 안치면 되는데 운영을 운영 말고 딴 애들 치면 아 근데 흡혁에도 뒤질 것 같은데 맞아보는거 보고 나갈 것 같아요 할만할지 안될지 이러면 흡혁이 죽겠고 어? 꽃조개? 꽃조개? 뜬금없이? 아 겁나 끌어올리네 이거 이렇게 딜 약하냐? 고액조 무슨 씨 아무거나 껴놓은 것 같은데? 그냥 잡다하게 이렇게 아 이러면 한탄 산다 봐봐 그냥 아무나 껴놨어 죽나 약해 고액조가 이러면 한번 날렸고 이러면 살았다 아이차 아이차 셧더 자먹이요? 아뇨 얘 얘 얘 얘 5성이예요 15강 풀강이예요 자먹은 안나갈 것 같은데? 5성이예요 저는 아아 아 미친 또 실수였어 아오우 진짜 아 졌다 이씨 아이차 졌어요 자먹은 터치면 이제 다 죽을텐데 얘들 아이차 실수여가지고 졌어졌어 쥐지 하아이 하아이 에이 실수여가지고 쯧 쯧 해봐 할까나 잘만 하면 밀까 같은데 정말 잘만 하면 일단 얘는 죽었고 얘도 죽었고 쯧 저 쿨이 어디가 쯧 얘 하나만 써도 다 이긴다 너 저항 있네 이거 뭐니일텐데 나 이길려나 편의시킬라고 이씨 으음 골치가 더 날라나 아니다 이겨놨겠다 lever 육 구주 바istic 이씨 아니요 이거 하면 될거같아 으어 아령 이거 Amb Then нужлад 변신했어 졸라 불어 졸라 귀여워 뚜둜디리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로aw Executive Sopho 덤라시니 hatır OF 어 불이지 생각해볼까 끈기가 대단합니다 이거 풀렸는데 모모는 화났 치명타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쓸만하네 커너 커너 딘디딘 모모카 캐리 좋구요 오케이 모모카 나이스 있어 뭐야 알아 알아 4 4 4 치카라우 가세 봐봐야겠다 저사람은 4 4 4 4 6 4 4 4 4 6 4 4 5 5 5 R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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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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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 亞 안전하게 해야지 마이언 뭐뭐하나? 아 왜 거울공주잖아 저거 사람 엿먹이려고 누구 일하지? 치명타가 낮아지고 있어 슬롱은 쓸 필요가 없고 속도를 늦추면 얘를 늦춰야겠다 안 맞았구요 우엄이 끔찍할뻔 복구 두마리 힘이다 덴뚜러스 비즈카 타이테스 뭐 칠 려나 또 이거 칠 려나 우녀 뭐야? 깜짝이야 뭐가 날아갔네 같이 아 깜짝이야 뭐가 날아가던데 이번에 칠 려나 잘 터졌네 아까는 데미지 약하더만 칠 려나 잘 터져가지고 상탭 려나 아 치명타 있으면 상관 없는데 치명타 없으니까 공이 너무 많이 해야되네 시오포밖게 안돼요 시오포 없어요 어원이 없어가지고 시오포에요 시오포 지장선 빼면 안돼서 잘가 어 뭐야 내 흡효에도 죽었어 스킬 한방쓰고 너 죽어야겠다 어 살았네? 죽을줄 알았는데 거울 그 간사 맞고 죽을줄 알았는데 살았어 내 흡효는 죽겠는데 음..이걸 어떡하지 내 흡효는 뭐 필요없다 어? 반디풀 할때보다 진짜 너무 안장 수고 KP 흡효가 나와서 이 치는 이 맛 하..좋아 연애는 뭐..뭐지? 뭐 하시는 분인가? 삼천은 못가죠 삼천은 못가요 절대 못가요 삼천은 어원이 구려가지고 삼천은 절대 못가요 육 육 사 사 사 사 사 어? 운영 3인데? 나 잘못봤다 운영 3으로 봤는데 4 육 사 사 사 사 사 삼 삼으로 봤는데 진짜 대전 대전 때는 안쓴다고 했는데 대전 때는 안쓸거야 예제랑 할 때 운영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그렇게 속도도 또 올리는건가? 이 캐릭터가? 아 두번 뛰었지 족제비가 틀라아 셧더 그렇게 센건 아닌데? 9400 인간가? 진짜 센터는 14000원 떼던데? 얘부터 죽으면 돼 무조건 얘부터 얘 죽으면 돼 얘 죽으면 돼 얘 죽으면 힘 존나 떨어져 좌우 죽으면 음.. 이게 CC가 걸릴려나? 잠깐만 어차피 3캔 차는데 계단하자 삼도 아깝거든 지금 다음차는 돌아가진 않겠지? 5년 필요 없어서 아니 운 오늘 그냥 버리고 나는게 나요 어차피 CC가 없는데 애들 CC가 없잖아요 네 뭐 이러면 때려받지 안아픈데 운여로 운여로 했다가 깐타했다가 다 죽을수도 있잖아요 다 맞아가지고 운여 안살렸어 안살리면 되죠 너 이걸로 치고 치명이요? 치명 터지지 않았어요 방금? 안 터졌나? 요것만 자르면 되는데 왜 내 턴 진짜 존나 안오네 이거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내 턴 맞다 아 이 턴 나오는 놈 뭐죠 이거 턴을 절대 안죽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 이거 참은 뭐 때릴래 이제 끝났죠 너 이거 맞추고 쓰고 수고 수고 잘 버텼다 야 어? 행콩은 내 친체분인데 아닌가? 행콩은 내 친체분이거든요 저 기억나는디 저 기억나는디 쓰읍